저희 비팅하세요. 만나면 좋은친구입니다. 만나면 좋은친구 MBC에서 프로그램이 요런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? 멋쟁이에요. 저기 저.. 아니 멋쟁이라고요. 저기 저.. 또 사과를 또 하나 드릴게요. 디엔 씨를 어느 날까지 이름을 못여서 제가 처음에 나홀로 시작했다가 팀 이름을 틴탑이라고 했나요? 아니요. 탑팅이라고 팀 이름이 틴탑이라고요. 팀 이름이 틴탑이에요. 리얼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.. 뭐죠? 팀? 팀? 아 팀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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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방송 보시고 팀탑 팬들께서 저희한테 오해를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그쪽으로 약간 장애가 있어서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게 감정하는 것 같이 너무 아름다운 젊은이예요. 훈훈한 젊은이 감사드리구요. 네, 네, 네. 네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